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by baby Com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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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답 없는 네가 너무 맵지만 가끔은 넌 더 나를 그리워할까 넌 없는 시간 속에 갇혀버린 난 앞에 볼 수가 없어 넌 두려워 아직도 못해 한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너는 어디에 어디에 Too far away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차가운 세상 끝에 날 버리지 말고 내 곁으로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모든 아픔은 뒤로 해 여전히 널 기다려 이렇게 해 Now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차가운 세상 끝에 날 버리지 말고 내 곁으로 해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모든 아픔은 뒤로 해 여전히 널 기다려 이렇게 해 Now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네 3월 마지막 주 엠카드당 트로피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2NE1된 고민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회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인 1위는 2NE1 축하합니다 2NE1 축하합니다 2NE1 축하합니다 항상 너무 든든한 저희 2NE1 크루 양현석 사장님 테디오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 요즘 잠도 못 잘 좀 더 피곤한데 너무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는 블랙 잭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일 차지한 2NE1의 인콜 무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텐방송 끝날 후에 3월 몬스트리트 차트도 보게 되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희 안전커플은 다음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indic consisted separates 1,2,3,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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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5,6,5,6 나를 위한 걸 했던 너의 말 거짓말처럼 차갑게 돌아섰던 넌 왜, 넌 왜, you're gone away Come back home, can you come back home 차갑게 돌아섰던 넌 왜, 넌 왜, you're gone away